위에 있다 왼쪽 피점 카진 옥상 카진 옥상 카진 옥상 카진 옥상 카진 옥상 나 밖이야 나 집사이로 빠질게 오른쪽 사운드 올라가서 오 내려 놓고 가져 마이크 좀 켜라 나 안쪽 뭐야 레전드 깔? 다 터치 가는 아니 미니기절 미니기절 베르헬 집 뒤에 나와있다 3번쪽 총까지 왔어 3번 집 뒤 왕가옥상 왕관이랑 나 살려 왕관 2층 기절 옥상에서 2층 내려온 거 잡은 거 같아 어 잡을 놨어요 하게 아 하게 터치하면서 해봐 하클 다 놨어 넣고 동전 못 살렸잖아 제가 너 아 못 살렸어 어 오케이 라스야 에스 태발 아 이거 차지윤 안 넣었으면 그냥 터치하고 아우 씨 조용히 안 맞네 아니 근데 어쩔 수 나와 있는 거 기절 왼쪽 위층 왼쪽 바깥 바로 살려가자 어 해봐 왼쪽 최소 셋 둘이 끝인 거 같아 좀 기절 뭐야 하나도 못 먹었는데 아 이러면 습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4번 기절 하나 더 가까운 쪽 아 폭갈게 폭갈게 쬐줘봐 폭가놨어 엎드려 했다 왼쪽 상위장 앞에 박해리고 한 번도 있었어 나 폭갈게 3부장 하나 더 내민다 내민다 재현아 기절이야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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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지훈이 앞에 더 있는 거 조심 넘어갔나? 얘 넘어갔나? 내가 2번 기절이라는 거지? 어 기절이야 연막 앞에 나온 거 기절이었어 어디 갔지? 없는 거 같아 아웃에서 들어오겠다 이거 조심 킬 들어왔고 픽트 두 대가 끝인데 얘네 두 대 다 찾아왔는데 아 매달 있다 핑기 아 똑같은 라인에 있다 아 내 쪽 8번 4번 해서 둘 더 있다 아 둘이네 초포로 초포로 하나씩 일단 아는 거 지파이드였나? 아 으어 iği